오늘 한국어 수업 안 하고 싶었나요? 네 아니 근데 제가 공부하는 거 좀 싫어해가지고 뭐야 재밌었어요? 난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몸둘바를 모르다 몸둘바를 모르다 몸둘바를 모르다 뻔뻔한 KC 제가 계속 약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지 고민하다가 한국어 선생님 딱 K 이 말은 계속 쓰게 된다 그래서 외웠으면 좋겠다고 몸둘바를 모르다 그러면 그 농사를 못해 멤버들에게 낯선다 하기 위해서 음 한국어 실력 대결할까요? 완벽한 한국어 실력 리컬! 리컬! 좀 천연히 해주세요 천연히 아마 니과시 형은 뭔가 검색한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다음 문제 사실 알고 있었지 아 진짜 게임 근데 맞기를 안 착하다고 응 재밌다 재밌다 오케이 좋은데? 한국어 수업 계속 하고 있는데? 아니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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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틀렸어 안 틀렸어 아 근데 느낌은 아 잘했어 잘했어 잘해 유태 누구야? 이제 보기 싫어요 아 하지마 대단한 개인기다 마무리 어 막내 마키입니다 몸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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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몸무게 안녕하세요 퍼포먼스의 진심인 K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춤이 아이솔레이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음 이게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연기게 멀리기 근무 estan 따로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별 뜻 없는 것 같다 쉽지 않았어 무슨 상관? 상관없어요 그냥 상관없습니다 멋있어 대박 역시 워신베이션의 강자 귀여워 여기서 진화했어요 두 발을 잘랐구나 네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진짜 달라서 진짜 근데 계속 하루하네 귀여워 기다렸다 너무 귀여운데 그 어? 귀여워 이게 있어 자세가 아이스리 아이스리 너무 몰다 귀여워 아 힘들게 우리 N팀 충분히 어필 했으니까 섹시하게 아 여기는 섹시 섹시한 섹시한 표정이라고 했으니까 유머하고 있는 안무 너를 찾아 헤맸던 거야 섹시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짠다 오케이 보지 마요 보지 마요 귀여워 МУ Italia 웨 싹 한국인 유머 아니 »­ scattering« » »중 Adult» »중 clicked» 힘든 척 Bray 멈추지 К 와 redit 눈이 entrevist 눈이estion 나 애 먹으로 우리 미 이상 네 케이크 멋있기네 진짜 케이크 스페셜 케이크 시인